책을 안 좋아하지만 고등학교 때 다 독서를 휩쓸은 예빈이야 안녕! 나는 책 한 권으로 면접 덧붙이고 나온 시원이야 나는 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독서를 실천하고 있는 하원이야 나는 책을 읽을 때 책이랑 옆에 메모지를 항상 같이 뒀던 것 같아 옆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또 책을 읽는 거지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 중요한 내용들이 착착착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 A5 메모지를 썼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3장에서 5쪽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많이 쓴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 불량에 직접 하지 말고 원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접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책 한 권에 하이라이터 하나 다 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듯이 책을 읽었거든 이렇게만 읽어도 나중에 기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밑줄을 치면서 읽었어 또 포스티트 활용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챕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 챕터에서 되게 중요한 페이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페이지에 포스티트를 다 붙여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포스티트를 찾아서 이렇게 딱 열어서 아 이 부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내 감상문을 남긴다던가 나는 그냥 책을 부담 없이 그냥 쭉 읽는 거야 쭉 읽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혹은 나한테 가장 머릿속에 주의깊게 남은 지식은 뭔가인가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아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남은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이 책은 이 지식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어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그것만 기록을 해놨다가 그 책을 다시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나는 읽었던 것 같아 나는 챕터별로 골라서 읽는 방법도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소설처럼 내용 전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책이 아니라 약간 지식 관련 책은 어떤 챕터에는 어떤 지식, 어떤 챕터에는 어떤 지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조금 흥미있는 챕터를 먼저 골라 했고 사실 그 앞 챕터도 다시 봤다가 다시 뒤 챕터도 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못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책도 다 읽어져 있더라고 나도 시원이 말에 너무 동일하는 게 예를 들어 사피엔스라는 책 알지 그 책 같은 경우 엄청 두껍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러면서 다 읽기 싫다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책을 다 읽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말고 챕터별로 이 챕터만 골라 읽어볼까? 몇 쪽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면 이 다음 금도 읽어볼까? 앞에도 읽어볼까?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전반적으로 책을 다 읽게 돼 물론 다 못 읽더라도 그건 괜찮은 게 진짜 그 책에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보 중에 자기가 흥미있는 정보만 얻었다는 것에서도 나는 그 책을 읽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좋아하는 부분이 없어서 결국 책을 안 읽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읽을 페이지를 정해두는 거야 재밌으면 더 읽으면 되고 재미없으면 딱 거기서 멈추면 돼 나도 이렇게 조금 규칙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시원이랑 예빈이처럼 어느 순간 다 읽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내내 관심 분야가 두 개였어 그게 하나가 법이고 하나가 동대학이었던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책을 고르다 보니까 법에서 조금, 경제에서 조금 이러면 책도 너무 늘어나고 내가 다 못 읽겠더라고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은 법과 경제학이 융합된 그런 책을 고르는 거였어 너희도 혹시 관심 분야가 여러 개라면 그 관심 분야를 통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융합된 책을 골라봤으면 좋겠어 나는 책을 고를 때 만약에 정확하게 정해진 관심 분야가 없다면 내가 과연 이 분야를 봤을 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의 과학자가 된다면 어떤 태도를 지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책을 또 골랐던 것 같아 지식 분야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을지에 대한 어떤 설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과나 지식을 정했을 때 내가 충분히 융합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책을 고르면 좋은지 약간 하나의 독서 로드맵을 짜서 한번 알려줄게 1학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어 내가 비록 문과 또 사학과지만 국어 쪽 관련된 책이고 언어에 관련된 책 또 화학, 철부, 철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 다양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내 지식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읽는 게 좋은 것 같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슬슬 약간 내가 어떤 관심 분야를 갖지? 이러면서 고민을 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책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역사 관련된 책을 슬슬 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3학년이 됐잖아 이 3학년이 됐을 때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관심 분야가 확고한 거를 보여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학예연구사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학예연구사와 관련된 박물관의 탄생이라는 책이라든지 또 박물관에서 어떻게 큐레이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다고 막 어려운 책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다른 책을 읽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굳이 어려운 지식을 요하는 책까지 찾아서 읽을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의견이야 그래서 굳이 정말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아무리 대학교 지식을 찾아본다고 한들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고등학교 수준 내 안에 있는 그 책을 골라도 난 정말 그 책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이 부분에 매우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이과 친구뿐만 아니라 솔직히 문과 친구들도 철학 관련된다든지 뭐 이때 나같은 역사학과 같은 경우도 역사, 철학 관련된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단 말이야 사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사실 이런 책들을 그렇게까지 읽으면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읽기 쉬운 책들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스토리를 짜서 하나의 느낌점을 이렇게 독서 감성능과 생기부에 녹아내는 게 나는 더 추천을 해 내가 추천하는 책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이야 뇌과학자가 자신이 뇌졸중에 걸리면서 느낀 점을 좀 서술한 책인데 사실 내가 이건 면접 때 활용을 한 책이야 여러 기록들에는 나는 식물연구를 하고 싶다고 썼어 하지만 내가 뇌과학자의 책을 읽은 이유는 이 뇌과학자가 자신이 뇌졸중에 걸리면서 그래서 이 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가 굉장히 자기 느낀 점대로 서술이 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비록 연구는 식물연구를 하고 싶지만 그 내가 식물연구자로서 과학자의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될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많이 보여주는 책인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을 추천해 나는 서울의 딴스월을 허하라 라는 책을 읽었어 이 책 같은 경우는 딱 제목만 들었을 때 어? 이게 무슨 책이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모더니즘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좀 면밀하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선 접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잡지라던가 그 시대 기사 같은 것들이 실려 있어서 이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당시 모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서술을 해주는데 조금 아 모던이즘? 그러면 서양 관련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또 그때의 감정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생활 양상들을 보여주는 책이야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흥미를 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내가 추천하는 책은 지금 들고 있는 파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야 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경제는 수학을 해서 어려울 것이다 경제는 수식을 정말 많이 써서 경제 저선을 읽기 어려울 것이다 나도 딱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수식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고 다 말로 풀어서 써주고 그리고 역사람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읽으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책이 쉽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수식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어 영상 잘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잘 가 잘 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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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